아이고, 아이고, 솔마점쩌 저거 손에 어서 시민 어떤 인생 조밀 초장 사라실 건고 헤어집니다. 어디가 저물져보던가 저의 청이 나오고 어떤 게 맞나? 그저 혼마디어문이 더위에도 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저 이분 어떤 게 뭐? 밧데리도 안 떨어지엄신가 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거 손에서 호썰, 룹스, 그거 양. 아이고, 그것도 손에서 이거붐지 커요. 타르비도 호썰깡 쉬게 해야죠. 저 뒤털에 문제가 보면 뜨뜻한 게. 그저 종일 트렁, 그저 사름이 이시나 어시나 그저 트렁 내불국. 화썰영이 형 타르비 그것도 인혁 손에만 쥐지 마랑 나 손에 혼번 쥐멍 인혁 보고 정은 거 봐. 긍이라도 혼번 하나. 그저 돌렸다, 돌렸다. 미식어 긍 좋은 거 있지? 이래 돌려, 저래 돌려. 더 고라, 겸사. 더 고라. 어떻게, 어떻게 밧데리 떨어지엄신가. 어떻게 갑자기 말을 딱 멈춰버려주신가. 결국 저 선풍기도 옷을 바꿔게. 점심 탈탈탈탈탈 동네 미식 딸따리 돌아가면서. 아이고, 참. 저가 이사로만 성무용 내 집관한 소파에 탁 갈라진 미식어 탁 누르뜨니까.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갔다. 강약, 강약도 되고. 아이고, 영원시대에. 영원시대나 마나 판치 큰 거 개민 잘 돌아가고. 저 판치 큰 거냐? 탈탈탈탈 소리 안 들리는가? 보름 나는 나오는 거 개민 저거. 저 대교동 새 걸로 할 말이 꽉여. 저거 쓸만해 있었다. 저거 10년도 안이 된 거. 저거 숭범이면 어떤 거 쟁기. 아이고, 경희연 나가. 보름 잘 나오면 말죠. 성무용 형수한테. 그거 저 눈이 뜨는 건 이 선풍기에만 쓰는 거고 다른 선풍기에는 못 쓰는 거고. 막 펴노우다 누운 창으로 뜨란 착착 돌아가고. 그런 날 좀 사롱을 좀 이상하게 보더만. 농담으로 했으니 또 형수는 고지들은. 거의 사롱하게 하는 세상이야. 말이 나와 심해 말해줘. 나 이 말 고민. 점 아방냥. 점 기분 나쁘까 부대나가. 참 촘꼬촘꼬. 기분 나쁠 것도 어서 내미신다. 토마쥬만은 그 아주방은 게. 직장 댕기멍 퇴직금 한 낳는 거 바단. 각시 손더래 턱하게 심지구. 그거 퇴직허이도 또 일러래 댕기멍. 인혁 용돈은 인혁이 아랑시구. 그런 게 그거 새 걸로 살만해 이쪽에 그 집은 게. 에이고 걔넌 그거 살 또 넣어서 나이삼서. 돈이 있는 건 양. 쉴 때가 다 있고. 이거 아무 층도 아니은 거. 개민이가 의시되게든. 새 선풍기를 그거 자동으로. 그거 톡톡 눕들이면 돌아가는 거. 그거 어젠 선풍기를 바꿀 말입고. 말을 빨리 어제라 말도 막 세우고. 달달자메우사 말도 틀으면서 이거. 말 다나 마나. 그거 양. 아이 시키마 이 시키마 저리가. 테레비 돌리는 거 손에서는 없어. 아방 손에서 이거뱀서. 아이고 이거미랑 말한. 단단해서 저들지 마라. 아이고 야이두 양. 더위 먹은 생역이. 원축구클랑 홧설인축축구. 요새 타이밍을 착착 맞추지 못해. 어떤 죽금도. 혼박자 느점신고기. 쩡. 아이고 쩡. 기어기어 들어가라 아이고. 아방 저 자각막 아니해줘보난. 어몽 그거 어닝. 그 연북로 어디서 마찬 모리우랑 설치할거난. 너 집 위로. 자동으로 톡하게 눕들이면 쫙하게 피워지고. 또 눕들이면 쫙하게 걷어지는. 어닝 불러시난. 너 기다리라 아이고. 아이고 그거 아방. 자각막 해줘보래 시민 얼마나 좋을걸. 어닝이고 어닝이고. 그럼 아까랑 저 집 안틀에 불러워 자이더 불러워. 그거 눕들이면 되는걸로 자동으로 해야죠. 예 쫙. 그래가지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고 물도 헛설준환 잘 먹으면 신기해.